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작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진짜라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온 우주의 축복을 받고 싶은 승리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온 우주가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승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내 남친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결혼을 하면 내가 너무 외로워지니까 그냥 파혼할거에요 뭐? 원제 남친에게 친구가 없어서 파혼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올해 12월 식장 잡아두고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욕하실 거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고민이 돼서 글 써봐요 저희 남친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모아둔 돈도 또래에 비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난 보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결혼 후에 돈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가치관도 비슷해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자꾸만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친에게는 친구가 없어도 너무 없거든요 원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보통 결혼식 직전에 친구들이랑 다같이 소개해주는 자리들 많이 갖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제 남친은 정말 정말 소수에다가 그렇게 있어봤자 겨우 한 명씩 각각 타지에 있어가지고 소개해주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심하게 외로워집니다 제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 부부나 커플들끼리 오고 아이들도 같이 놀고 이러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저렇게 놀 친구도 없고 우리 아이까지 외롭게 되는 건 아닐까 아 부부 커플들이 놀러와가지고 애들끼리 같이 논다 이 말이네요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결혼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져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남자랑 살면 내 삶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인맥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하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친구가 많은 걸 바라진 않아도 적당히는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남편이 저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 너무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파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경험담이나 조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야 아니 지금 이거 나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친구가 없는데 왜 네가 너무 심하게 외로워지고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비정상적인 것 같고 말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냐 이거지 내 말은? 뭐야 이게? 댓글 본인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자한테 되게 의존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쓴이는 곧 남친 이렇게 동행시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남친이 전문직에 잘생겼다면 본인도 급이 높아 보이는 그런 거고 반대로 남친이 많이 부족하면 쪽팔린다 그런 거지 뭐 2번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남친할 때 친구가 없는 거랑 지가 외로운 게 뭔 상관이야 이게? 네 친구 없냐? 3번 그러니까 남친 친구들 꼬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2번 어 그래 반드시 꼭 파혼해라 너같이 정신 빠진 것들이 결혼해버리면 그 남자 속만 뒤집어지는 거야 어우 그지 같아 3번 그러니까 남친 친구들 만나면서 페로몬 이리저리 묻히고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다 이거구나 동네 노는 언니처럼 끌깔 4번 헐 이게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그 남편 되실 분 빨리 도망가세요 5번 이 여자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남자가 이걸 보고 도망을 가야 할 텐데 남편 친구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바람이라도 피우겠다 이거야 지금 6번 아니 그냥 네 친구랑 놀면 되지 남친한테 친구 없다고 왜 네가 외롭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야 진짜 정상 아니네 7번 친구들 많다고 맨날 쳐나가서 술 퍼마시고 무슨 모임 있고 누구 생일이고 누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생활을 네가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릴까 배가 쳐불러가지고 그냥 똥을 싸고 있구만 8번 내 친구 남편 친구 엄청 많거든 맨날 돌아가면 이 친구 제 친구 만나서 술 퍼먹고 놀러다니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결국 이혼했다 이 년아 배첩으로 소리하고 자빠졌네 대댔으니 아니 지금은 남편 아니잖아 이혼했는데 왜 이렇게 해맑아 이혼하면 해맑아서 안되나 봅니다 9번 아 그 참 요즘에 띨방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요 내 살다 살다 남친한테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가 외롭다는 논리는 처음 들어보네 어? 10번 근데 반응 왜 이래?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이상한 놈 맞잖아 대댔글 없는 게 아니라 소수라고 그리고 각각 타지에 흩어져 있다잖아 좀 제대로 읽어라 추가 아우 진짜 더러운 말 좀 하지 마요 제가 남친 친구들이랑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남친 친구랑 내가 바람이 나니 어쩌니 뭐니 이런 개 더러운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문맥 파악을 좀 쳐하세요 이 들은 것들아 맨날 야동이나 쳐보니까 그딴 것밖에 안 떠오르지 댓글 1번 내 연인에게 친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보통 사회성 부족으로 보이는데 결혼 생활에도 혹시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냐 근데 연인에게 친구가 없다 여기서 내가 막 외롭다 이게 뭐야? 그리고 지가 글을 경박하게 써놓고 무슨 문맥 타령이야 이런 거지같은 글의 문맥은 무슨 2번 저기요 이건 우리가 문맥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네가 글을 거지같이 쓴 거예요 네 됐으니 그러면 내 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몰아가고 싶나요? 판에 정신나간 애들 90%라고 하더니 너도 포함되는군요 네 됐으니 아니 도대체 누가 이 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야 추가 글도 그렇고 대댓글 쓴 것도 보니까 이 꼬라지가 진짜 이상한 여자구만? 남자가 얼른 도망을 가야 할 텐데 걱정된다 아니 남친의 친구들이랑 그딴 생각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대놓고 써놨구만 문맥까지 갈 것도 없네 이건 너 한글 못 읽냐? 3번 아니 지가 글을 더럽게 올려놓고 발자국을 하네 이건 뭔 일이냐 이게 4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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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설명을 좀 해봐요 아니 남편한테 친구가 적은 거랑 쓴이가 외로움을 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이해를 못해 5번 본인이 이상하다는 건 절대 모르고 사람들 욕만 잔뜩 하네 거기다 값분싸 야동이랄지 6번 저기요 우리한테 야동 좀 그만 보라고 할 게 아니고 네가 그지 같은 글을 올렸잖아 아니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외로워? 어? 네가 남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7번 저기요 아니 남친한테 친구가 없는 거랑 네가 거기서 왜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이것도 뭐 공감 능력 그런 건가? 게다가 보니까 친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 있다며 그리고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건데 무조건 친구가 많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친구 몇 명 이상 만들어 오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출하든가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헤어져 별걸로 다 난리네 뭐야 이거 8번 아니 왜 이렇게 비난 댓글이 많은 걸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쓴이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남편 될 사람이 진짜 주변 인간관계가 전혀 없으면 나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당장 유튜브나 인스타만 봐도 친구 부부 가족이랑 애기들 데리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 안 그래? 댓글로 저렇게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까지 말을 하는 애들은 지들이 친구 없어가지고 발작하는 거 아닌가? 내 댓글 아니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소수로 있다잖아요 그렇게 나듬에서 남편 친구 만나고 싶으면 파혼하고 어디 저 동호회 회장이나 만나면 되겠네 그럼 맨날 친구지 뭐 예를 들어서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신부한테 친구나 지인이 진짜 아무도 없다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이해가 되죠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히키코무리로 살고 있으면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친구가 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외롭다고 그래요 그냥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주작이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9 10 21 22 23 22 23